그럼 오늘 좌상노인이랑 보는 앞에서 한바탕 겨뤄버린 곳이었던... 좋네, 그렇게 하세. 산지야! 이야, 우리 차돌이가 그새 몰라보겠고구나. 형님! 억도로! 이젠 제법 어른스러운걸? 형님, 오늘 삼지를 좀 보이라요. 그러고말고. 삼촌, 오늘 모으시게 한번... 보거려. 으차. 저희들은 좋겠다야. 정말. 좌상노인, 구간 건강하셨으니까. 음, 저네들이 왔구만. 기다렸네. 오늘 누구의 재주가 더 센지 좀 잘 가려주소이다. 아, 그렇다. 오늘 누구의 재주가 더 볼만할까? 글쎄, 그거야 겨루어봐야지. 우리 삼촌이 형 거 알죠? 맛있는 거 많이 넣어라요. 야, 우리 형님이 좋아하는 돌비가 없구나. 어쨌든 저기보다 더 많이 넣어라요. 아이고. 장수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것들이 꽤나 울렁 내놓나. 알았다, 와봐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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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좋구나. 애들도 참. 지금 바다 건너 도족 무리들이 우리 마을을 노리고 있다네. 연맞이 모임은 장수들의 재주를 보여주고 이들에게 저 젊은이들을 맡겨 고향 땅을 지키는 든든한 무사로 키우자는데 그 뜻을 두었네. 자, 그럼 시작하세. 차돌아, 빨리! 우리 형님 발임이 더 셀거야. 치! 우리 삼촌 선임이 더 세! 우리 삼촌 선임이 더 세! 나는 나는 선장수 누가 나를 해낼까? 다리뚤뚤뚤 야차 반대치면 어허 부서지고 박살난다 내가 제일이야. 나이 해. ün. 나는 누가 나를 박내낼까? 아멘